불량 레미콘을 납품한 업체와 공급받은 건설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거액의 리베이트를 주고받으며 300억 원이 넘는 불량 레미콘을 유통시켰는데요. 불량 레미콘은 주로 아파트를 짓는 데 사용됐습니다. 이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멘트 함량을 줄인 불량 레미콘을 공급하다 적발돼 대표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순천외한 레미콘 업체입니다. 이 업체가 2013년도부터 최근까지 공급한 불량 레미콘은 2500개 공사 현장에 300억 원어치가 넘습니다. 품질검사를 해야 할 건설업체 현장 직원들은 리베이트와 상담을 받으며 불량 레미콘 납품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갖고 우리 술을 먹을까 반대가 날까? 만약 돈으로 정해지게 되면 카드랑은 좀. 광주 전남 건설업체 33곳의 현장 직원 65명이 레미콘 업체들로부터 18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4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불량 레미콘이 광급 공사에 사용되도록 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 3명도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불량 레미콘 유통을 뿌리 뽑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C 이상원입니다.